그 엄청난 베네피스는 바로 순서 결정권입니다 순서 결정? 다음 미션은 금고 쟁탈 작전입니다 금고 쟁탈 작전? 그게 뭐야? 각 대원은 방으로 침투해 방 안에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연 후 금고 안에 있는 미션을 수행해서 방에서 나오면 성공 시간을 들여 더 빨리 한 대원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번 대결 이후 최강 대원이 결정됨으로써 나머지 대원이 탈락하고 모든 대결이 끝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강철부대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굴 태우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 거잖아요 휴버를 하겠습니다 자 오비키대원 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 먼저 하시겠습니까?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금고 쟁탈 직전 직업만으로 시작합니다 두 대원 두 대원 이만은 과거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주거마 하겠습니다 백백백 백성원 뼈를 묻겠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오비키대원부터 준비 시작 오비키대원 백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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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솔직히 생각 안 나요 그냥 다 없애자 이런 생각만 했던 거 같아요 백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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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뭐 뭐 뭐 미션 뭐 어 쇼 오늘 줄리 먹기 오 미션이 뭐야 누나 젤리 먹는 거야 누나 젤리 어딨어 어 어 저기다 누나 젤리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지 어 이렇게 먹어 요즘 이렇게 먹잖아 으 으 오 두 нав 질리 으 으 5 으 으 에 으 으 으 나 아가라 음악이 제가 먹고 5 땅 마 habil 3 아! 성공! 오! 성공! 와! 기록 안 보여주냐? 안되지? 안되지? 다음은 백설아대문 준비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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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이거 비번 어떻게 해야 하나지? 비번 어디 있지? 어! 어! 비번! 비번 어딨지? 비번! 야 비번! 어! 이거 비번 없으면 안되는데! 없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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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비번이 있었잖아! 증상 밑이 어둡다! 어! 어! 빨리 빨리 빨리! 어! 으쌰! 지구젤리 먹기? 뭐지 뭐지? 지구젤리! 어딨지? 아! 지구젤리다! 우와! 지구젤리! 하나! 먹어보겠습니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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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터트린다! 으허헣! 음! 소콤데콤데! 다 먹었어! 소콤데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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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스러 대원! 성공! 아! 힘들었다! 아! 이번 금고 쟁탈 작전에서 두 대원 모두 미션에 성공하셨습니다! 두 대원의 구독을 발표하겠습니다! 두 대원의 기록 차이가 5초 차이입니다! 오! 5초! 5초! 5초? 먼저 우비키 대원의 기록은 3분! 15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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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백스러 대원의 기록은! 10초! 번 M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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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오비키드몬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승리한 오비키드몬에게는 엄청난 베네픽이 있습니다 엄청난 베네픽이? 뭐지? 뭐지? 엄청난 베네픽을 받았어요 말랑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뭐야 결국 말랑이 받는 거였어? 싫은 마세요? 아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 좋지요 어쨌든 여자 강철부대 대상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그러면 빛이 켜고 앞으로 지지대가 당연히는 처럼 어머니의 until 여러분도 당신의 당신이